안녕하세요. 론입니다. 오랜만에 저의 제2의 고향 한남동에 왔어요. 비이커 놀러 왔습니다. 오늘 비이커 한번 보시죠. 언제 가을이 되는 거야? 비이커 1층에 국내 브랜드는 저 코너에 좀 몰려 있었는데 지금 전체 1층이 다 국내 브랜드로 채워져 있어요. 아마도 한남동 비이커 매장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인기가 있는 한국 브랜드들로 채워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빨리 지하로 내려가 보죠. 나나미카 요 기본, 옥스포드 셔츠들. 근데 나나미카 옥스포드 셔츠는 면백이 아닐 거야. 나일론 55, 면 45. 그래서 나일론 느낌이 좀 더 강한 굉장히 단단한 소재. 그렇다고 딱딱하진 않아요. 외부의 충격에 강할 것 같은 테크 소재로 되어 있는 셔츠입니다. 저는 블루 컬러로 갖고 있는데 베이지 컬러로 되어 있는 패딩 셔츠 자켓이고요. 이거 활용도가 엄청 좋아요. 셔츠 자켓도 요새 자주 나오는데 약간 블루종처럼 밑에 이렇게 스트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핏병현이 가는 셔츠형 폭격 자켓입니다. 이게 올해 컬러인가 없다. 베이지랑 네이비. 네이비 같은 거 남자분들 엄청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나미카가 요즘에는 엄청 다 크게 나오기 때문에 직접 입어보시고 사셔야 돼요. 디자인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제가 라지를 입어도 얼추 맞거든요. 미디움을 사실 입을 수도 있고 라지 입으면 낙낙하고 제가 XL 입으면 오버사이즈. 일반적인 체형 가지신 분들은요. 미디움이나 스몰. 그 정도에서 움직이셔도 충분한 사이즈함을 갖고 있습니다. 비이커 오리지날. 딱 봐도 카라트 워크 자켓 오마주 제품인데 비이커만의 디테일로 이렇게 변형을 했네요. 소재도 약간 독특하고 데님 같은 소재에다가 코듀로이로 주머니 입구 부분이랑 카라부분 이렇게 해줘서 귀엽게 입을 수 있는 자켓인 것 같습니다. 컬러 조합이 되게 이쁜 것 같아요. 마일드하고 한국 사람들 취향을 고려한 디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그래픽은 호불호가 갈리긴 하는데 앞에 보시면 절개 디테일이 들어간 맨투맨 디자인인데 사실 소재는 면티입니다. 도톰한 면티라서 가을철에 긴팔은 입고 싶은데 아직까지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고 약간 더운 기가 남아있을 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티인 것 같아요. 굉장히 오버사이즈로 나와있네요. 가을철에 아우터 대신 이런 집업 후드 티 많이 입으실 텐데 주머니가 굉장히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기본적인 멜란지 후드 집업보다 조금 특이한 제품 찾으신다고 하면 이 정도 디테일 들어가 있는 제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귀여운 아이템이 있네. 아직 입기엔 좀 두꺼운 코리스 패딩 베스트인데요. 이 패턴 자체가 너무 이쁘네요. 개나리색이랑 하늘색이랑 되어 있는데 뒤에는 이렇게 심플하고요. 앞에는 귀여운 입체 포켓에 달려있는 베스트가 있습니다. 휠팅 자켓인데 숏한 기장의 더플코트 디자인을 갖고 있고 소매 부분에는 일반적인 깔깔이 디자인을 갖고 있는 이중 립 디테일이 있고 아웃포켓으로 되어 있는 약간 하이브리드 디자인인데 귀여운 것 같아요. 이게 카키 컬러도 있고 블랙 컬러도 있고요. 나는 평범한 걸 거부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반다나 프린트 패치워크 된 것 같은 디자인도 있습니다. 비커에서 나온 자켓인데 영국 페리스트위드처럼 기보가 좀 많이 올라온 할아버지 느낌의 따뜻한 동글동글 하죠? 이런 느낌의 자켓 찾으시는 분들한테 괜찮은 가격대의 자켓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그램파 룩이 유행이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소재 자체가 옛날 멋쟁이 할아버지 옷장에서 가져 나온 것 같은 자켓입니다. 이런 약간 따뜻한 느낌의 헤어리한 겨울 자켓도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톤이 들어와 있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걸 발견했어요. 얘는 실라지 제품인데 딱 실라지스러운 실루엣을 가진 스웻 팬츠인 것 같아요. 저한테 기장이 길긴 한데 밑에 기장 같은 경우도 컷오프되어 있는 대끼 디테일로 되어 있고 뒷편 앞편으로다가 주름이 많이 가 있는 굉장히 와이드한 핏의 스웻 팬츠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 위에 약간 테일러드한 아이템들이랑 믹스앤매치하면 멋있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돔 레벨이라는 브랜드인데 딱 그램파 코어에 어울리는 그런 가디건 같지 않아요? 젊게 사시는 할아버지가 뿐티안경 같은 거 딱 쓰고서 이런 가디건 같은 거 입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이런 식으로 니트 후디도 있습니다. 곳곳에 이렇게 핸드 스티치 나져 있고 멋스럽게 쌓임이 되어 있어서 그램파 코어로 원하시는 분들한테 딱인 아이템 아닌가 싶습니다. 이 브랜드 너무 귀여운데? 티셔츠 그래픽 바방 어쩔 건데 핸드드로잉으로 된 이런 뒤에도 너무 귀엽다. 미쳤는데? 이 브랜드는 바지도 너무 귀엽다. 앞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에도 이렇게 프린트 되어 있는 돔 레벨의 청바지입니다. 이런 거는 세탁 못해요?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다 프린트라서 세탁해도 괜찮습니다. 욕심나는 아이템을 발견했어. 죄송합니다. 캡틴 선샤인에서 나온 가방인데 그냥 이스트백 잔스포츠에서 나온 기본적인 가방 형태잖아요. 근데 이 컬러감 지퍼 끝에 달린 가죽으로 만든 이런 팁 뒤에 가죽 패치 이런 느낌이 더해져서 캡틴에서 나온 가방인데 가격은 이스트백의 몇 배입니다. 368,000원 이쁘네요. 레미리리프 일본에서 나오는 아메타지 브랜드인데 미국 빈티지 샵에 가면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쁜 그래픽에 놓아져 있는 빈티지 워싱까지 되어 있는 후드 디들, 맨투맨들 있습니다. 엔타이어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지 의류를 당당했던 디자이너가 나와서 만든 브랜드인데 딱 보면은 옷의 핏이라든지 특히나 유명한 거는 이런 스웻료예요. 워낙 이지 옷에서 이런 스웻팬트랑 후드티, 맨투맨 유명했던 아이템이었기 때문에 딱 그 핏을 거의 그대로 가져와서 엔타이어 스튜디오에서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엔타이어 스튜디오에서 나온 MA1 자켓인데 굉장히 오버핏이고 루즈한 핏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핏의 MA1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브랜드입니다. 비이컨은 국내에서 몇 안 되는 해리를 취급하는 편집샵인데요. 일본에서 최고로 유행 중인 해릴 브랜드의 퍼티그 팬츠입니다. 앞에는 일반적인 면바지로 되어 있는데 소재 자체가 퍼티그 팬츠에서 쓰이는 해링본 소재로 되어 있고 뒤에는 전형적인 퍼티그 팬츠의 디자인을 갖고 있고 페인팅 기법으로 빈티지하게 입을 수 있는 팬츠입니다. 이쁘죠? 청바지 브랜드를 우리나라 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시는 오드넬의 핏에서 나온 면바지입니다. 살짝 살짝 들어간 이 페인팅 기법이 굉장히 이쁜 것 같고 약간 오다리처럼 되어 있는 핏이라서 실제로 입으시면 살짝 주름들이 가면서 이쁘게 떨어질 것 같아요. 뒤에도 귀여운 포켓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스토리 MFG 대표적인 영국의 브랜드 중에 하나죠. 손자수로 아플리케 된 오픈카라 셔츠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반팔로 많이 입으셨겠지만 가을철에 시원하게 린넨이 함유된 소재로 된 오픈카라 긴팔 셔츠도 활용해서 입으실 수 있습니다. 뒤에까지 이렇게 딱 살짝 넘어가는 굉장히 이쁘네요. 스토리 MFG의 FW 아이템 중에 가장 시그니처 아이템 중에 하나인 핸드 자수 들어간 요 니트 자수 자체가 엄청 입체적이라서 귀엽습니다. 엄청 귀엽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스윙 자켓인데 소재 자체가 그랜파코어에 어울리는 헤딩본 소재로 된 오라리의 스윙 자켓입니다. 이런 딱 클래식한 점퍼 초겨울까지 입으실 수 있는 아이템으로 트렌디하게 잘 입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가을철 되면 데님 자켓이라든지 아니면 샴브레이 셔츠 같은 거 많이 입으실 텐데 이 제품은 캡틴 선샤인 제품이고 귀여운 주머니 모양이라든지 햄프가 이렇게 살아있는 특이한 원단에 이쁜 블루 컬러까지 해서 남들과는 조금 다른 데님 셔츠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코모리 제품인데 같은 소재로 된 셔츠와 바지 셋업입니다. 이런 루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같은 소재로 위아래 셋업해서 입어주셔도 멋있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다른 느낌의 아이템 섞어서 사용해 주시면 참 멋있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모리에서 나온 사파리 자켓인데요. 일반 사파리 자켓에 그런 두터운 소재가 아니고 딱 셔츠 소재로 만들어진 가벼운 느낌의 사파리 소재라서 초가을에 입으시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흰색 반바지 같은 거랑 약간 매칭을 해주시면 셔츠처럼 입으실 수가 있죠. 아주 이쁜 그린 컬러감의 카뮤엘 포트겐스 제품인데요. 카뮤엘 포트겐스는 니트라도 디테일들이 이렇게 끝에 마감을 처리를 제대로 안 한 거라든지 뒤에 보면 라벨에 이렇게 스티치를 이대로 남겨놓는다든지 이거 그대로 세탁소 맡기시면 세탁소 아저씨가 그냥 딱 잘라버리는 수가 있어요. 이런 특이한 디테일들이 특징인 제품입니다. 뭔가 집에서 패턴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만들었을 것 같은 그런 옷. 카뮤엘 포트겐스의 자켓을 봐도 시접 부분에 마감을 제대로 안 해서 돌기들이 나와 있고 지퍼도 그냥 무심하게 색깔 매칭 안 하고 딱 그냥 겉에다가 박아버린 디테일 밑단에 보시면 면으로 된 안감이 이렇게 그냥 삐져나와 있는 모습 약간 이런 전의적인 느낌의 디테일들 좋아하시는 분들 마르지엘라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환경 추천드리는 브랜드예요. 스튜디오 니콜슨에서 몇 시즌 나오는 스테디셀러 데님 자켓입니다. 스튜디오 니콜슨만의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으로 그런 박시한 실루에서 청 자켓인데요. 일반적인 데님 자켓의 디자인보다 모던하고 컨템포러리한 느낌의 데님 자켓 좋아하시면 스튜디오 니콜슨이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랜드 6397에서 나온 초호 자켓인데요. 작년에 나왔던 초호 자켓 중에 제가 프라다 자켓이 최고의 자켓이었다고 인스타에서 개인적으로 드렸었는데 그에 버금가는 느낌을 주는 굉장히 멋있는 초호 자켓입니다. 워싱도 너무 쉽게 빠져있고 배색으로 쓰인 카라의 이 코팅진의 느낌으로 빤떡빤떡 거리게 코팅된 이 느낌의 컨트란스도 굉장히 좋아서 이번 FW까지 카라드 자켓들을 아마 많이들 입으실 텐데 아직까지 초호 자켓을 구입 못 하신 분이 계신다면 6397 추천드립니다. 같은 브랜드 6397에서 나온 테일러드 자켓인데요. 귀엽귀엽한 카라 모양이랑 밑단 굴림 모양이 너무 귀엽죠. 약간은 중성적인 느낌의 귀여운 자켓 원하시는 분들 6397 꼭 확인해주세요. 비 거 건가 봐. 반다나 프린트가 되어 있는 이렇게 킬팅 자켓인데요. 이런 카라리스한 반다나 자켓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합리적이라고 하면 원래 브랜드가 있는 비즈뱀에서 나오는 것보다 합리적이라는 말씀입니다. 6분의 1, 7분의 1 정도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는 반다나 프린트 킬팅 자켓이 있습니다. 오! 반다나 프린트가 옷으로 입기 부담스러우시다고 하는 분들은 스카프로 포인트를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겉보면 반다나가 보이게 착용하셔도 되고 뒤집어서 털이 보이게 착용하셔도 되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한남동에 있는 비이컴 매장 빠르게 둘러봤는데요. 2024년 FW 트렌드 어떻게 좀 읽으셨나요? 저희가 소개시켜드린 신상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